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 한번만 해주실수있나요? 호호호 멀리 크리스마스 호호호 지방정신병원님 1500원 감사합니다 나도 만질래 나도 만지고싶어 나도 만질래 나도 잘 만질수있어 이렇게 10배 5분에 먹자 어디 맛좀보자 나도 맛좀보자 앙 나도 만질래 나도 만지고싶어 앙 탈모를 선물해준다고? 예전에 그런 얘기했잖아 탈모를 전해주는 능력 능력 배틀물같은데 보면 능력같은거 있잖아 캐릭터마다 쓰레기를 나무로 만드는 능력 시간을 멈추는 능력이 있단 말이야 나는 그 능력이 있는거지 탈모를 나눠주는 능력 탈모를 나눠주는 능력이 있는거지 탈모를 품 이러면 머리가 바뀌어지는거지 괜찮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아... 아... 김도님 김도님 어제 산타 할아버지 한테 머리 좀 달라고 소원 빌었더니 베개맡에 잔뜩 주셨어요 히읗히읗 아 네 빡빡이 님 축하드립니다 근데 그거 니머리에요 으아아아아아아악 이거 정신머리야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저씨 M자가 안보이게 튀어나온 부분을 다 뽑아서 의자로 만들어주고 싶다 이게 사랑일까? 야 여기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밀고 싶단 얘기지? 여기를 지금 함락시키겠단 얘기 아니야 여기를 정복하고 싶다 산도 할아버지가 왕관을 쓰면 크라운 산도 약간 그거지 월마리아 같은 거지 진격에 거의 보면은 인류 최후의 보루 약간 그런 지역이죠 여기가 함락되면 인류의 미래는 맞게 아 네 감사합니다 잘들어 산단은 없어 그거 니 아파요 잘들어 산단은 없어 내가 내가 죽였거든 이왕벗을 거면 꼭지도 보여주세요 3 4 5 5 5 5 5 5 6 6 6 6 7 8 9 10 10 11 11 12 11 12 13 13 15 15 15 15 16